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 발생현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인구 10만 이상 8개 시를 대상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 사전예방을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는 등록대행업체 147개소에서 3만 6,247두를 등록했으며 이는 등록대상의 78.3%에 해당되며 광역지자체 중 등록률이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지속 증가 중이던 유기동물 발생량이 지난해 다소 감소됐지만 아직까지 등록대상 동물인 개의 유기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경상남도는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로 제도의 조기 연착륙 유도, 유기동물 발생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